아, 침을 못 뱉겠어요. 아, 워낙 선량하게 살았어야지, 내가. 오, 중독으로 가잉, 가잉, 가잉. 와, 주먹 개쩌웠다. 근데 호화... 아니, 밑에 뭐 이즈가 돼야 되는데? 아니, 호화화 못 해주니까 미안하다, 하. 어디로 들어갑니다. 아, 이건 아닌데. 와, 이거 너무 안 좋은데? 와, 저기, 저러고 있으면, 스피터나... 아, 아까 스피터를 꾸렸는데, 아깝네. 스피터에 있으면 대박이었는데. 아... 탱크가 다 죽는다. 개그맨의 탱크. 근데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, 해주세요. 어디로 가야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알겠어, 알겠네, 알겠네, 알겠네. 아유... 짜있네? 사전거리가? 이제 저 헌터요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왁과... 작업을 못!", 역시 쓰고, 나 한국은 이쪽으로 끌고 옴?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됐다, 여기가 된다. 오케이, 왜? 야, 딩자받어! 내가 왁래된 pod! 나 땅자 마쓰, 애들아! well, hit,ALK disparity. 자, 잡아 till... 어디갔어? 아, 두 차ерж 무슨 야, 코코 죽었어! OK 돼! 잡을때가 아니고 지금 두채님 잡아야되요 어디갔어 두채이 그 어디갔는데 꼬리나겠다 지금 꼬리나겠다 아 그냥 혼자 잘해 야 언제 죽어? 으허 못잡는다 이거 탱크 롤러 날리고 있는데 못잡겠다 잠깐만요 헌터면 될지 몰라 언제 죽어 얘네 근데? 아 됐다 죽었다 어 헌터로 두어냈어요 아 이거 안에 들어갔어 그냥 혼자 꼬리냈어요 두채이 형 와아 와 진짜 대박이네 들어갔다고? 어? 어 여기 들어왔어 안에있어 어디? 여기 안에 혼자 들어가있어 길이 어디야? 어 혼자 클리어했어 길이 어디야? 아 어쩌면 우리가 현명이 누빙을때는 그냥 괜찮게 생각하죠 야 아 현명 잡아갖고 지하로 내려오니까 1층을 끌고 내려오는게 최고인데 오늘 아 오늘 최고의 플레이이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어떻게 이익을까요? 어떻게 해요? 나 이거 왜 나 매비를 모르겠어 이거 아 농사꾼이시네 혼자 농사 다 하시네 그 집이랑 그런 부분 조금 어렵고 마지막에 수풀 쪽이 어렵네 어떡하지 처음으로 달려? 일단 처음은 저쪽에 자리잡기 전에 빨리 움직이죠 응 잘 읽기 시작하면 귀찮아지니까 바르텐 죽고 아래 우유유유유유유유유유우 그 두 beliefs 그리고 어... 동긴 드라드는 아마 분할하게 이길거같은데? 오케이 부가 됐다! 분명 소리 나요 분명 소리 분명 여기 하나 잡았고 찾아와! 찾아! 아 나 끌려봤어 아 나 위에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오른쪽 위에 애들아 진짜 안보니? 애들아 나 안보니? 아 거기 내가 아까 봤던 자린데 아.. 움직여 네명 다 죽었으니까 지금 움직여요 빨리 이쪽 이쪽 아 붙여 오고있나? 네 저희 가고있어요 이젠 가면 이제 두번째 부활해요 우리랑 똑같은거 똑같이 어디였지? 저쪽이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돼 두칠이가 두칠이가 오더를 하기 전에 가야돼 어 그니까 생각하기 전에 달려야돼 네네 오케이 누워 죽였어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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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헌터! 나 헌터! 잡혔다! 나 헌터! 아 나 뒤에서 잡지 큰일났네 아우 됐어 가자 아 나 키트 하나 좀 쓸게요 아 뒤에 뒤에 아 미치겠네 됐어 가자 잠깐만 잠깐만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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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어 비치야 업무해드릴게요 아 밖으로 가니까 뒤이 보니까 너무 위기네 뒤이가 무섭네 자꾸 잔나나라고 뜨니까 깜짝깜짝 놀라네 저도요? 잔나나를 응급치료하래 뭐야 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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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 아이씨 아 세 명 맞으신 거예요 지금? 스모커 스모커 아 스모커 아 자키 자키한테 끌려간다 오오 아 뭐야 어디갔지? 아 뭐야 여기 길이 없어 아 야 뭐지 빨피해 나 나 치료좀 야 나 치료해줘 야 나 치료해줘 누가 오케이 캠브라 나 치료해줘 길 여기 맞아? 개브라 개브라 아 거기있구나 개브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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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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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위쪽으로 해서 가는게 맞나? 맞아맞아 어 여기 수상해파 어 아 이쪽 아니였어요 이쪽 아니였어요 이쪽 맞아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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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여여 요거 물 여고물이다 여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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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조심해요 차 차 잘못 건드리면 큰일남 어 이쪽거물 이쪽거물 일로야 일로 일로 야 가고 있어요 야 소이탈 안먹어도 돼? 먹을 사람은 먹고 아 나 같이가 무서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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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나 1층으로 끌려내려왔다 나 1층으로 끌려내려왔어 내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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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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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가자 굴러 빨리 달리자 이제 우리는 너희들하고 최대한 같이 가보죠 어 붕어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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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소리야 우리 아 붕어소리 아 붕어소리 탈탈탈 기관물 이검물 여여여여여 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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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야 화장실리 와 화장실 오케이 이거 탱크 나오면은 그냥 버릴 사람은 버려야돼 어쩔수없음 근데 길이 어디야? 어? 여기여기여기 나 있는데 야 다 따라가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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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수없다 아 야야야야야 그냥 뛰어 앞으로 나 잡혔어 나 버려 나 버려 탱크 못잡으니까 뛰어 야 초기님 잘 뛰고 있어요 어 나 버리고 둘 다 뛰어 그냥 아아 아아 아니 길이 어디야 그쵸? 제가 제가 간게 길인거 같아요 아이 길이 어디야 쟤에에에에 아아 아이 누나 아 아아 아 망했다 쟀다 아이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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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길이 어디니까 모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아아 흐흑 하아 그라 야 우리 방조하고 잠수탈래? 흐흐흑 그럴까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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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야..야 우리.. 잠타잠타잠타 잠타잠타.. 잠타잠타잠타잠타 아이 게임 꺼! 게임 꺼! 아이! 게임 꺼! 야야야 야 이거 스카이포 이거 진짜 오프라인 표시로 바꿔! 오케..오케... 표시! 오프라인 표시로!! 전, 전...왜 이렇게 이런데서 천재생이 발휘되죠? 받지마. 전화 받지마 야 받지마 받지마. 아니 우리 모른 척해. 모른 척해. 모른 척해.. 누구세요? 아아! 아! 반갑습니다! 이런 식으로 막 ㅋㅋㅋㅋㅋ 야 뭐 한적해.. 야 솔직히 상대방도.. 상대방도 진짜 둘 치 원톱이었어 하얗게 불태웠어 전화 안 온다 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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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떡해! 받지마! 받아 어떡해! 많지마 무시해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보 데드 와 앞에 있을 때 네 이렇게 아.. 2년이 끝났습니다 즐거웠나요 감사해요 안녕 이렇게 했다가 우리 까이는거 아니야 정정했어요 누나들? 녹화는 껐어 들어가자 거기서만 가자 어쩔 수가 없네요 가자 아 진짜 비슷하다 걔 똑같네 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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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계세요 어디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빌리뿌웅 아 싫어 말도 안 돼 아 진짜 이걸 놔주잖아 아 어떡해나 뭐 이건 아니잖아. 솔직히 두 칠이가 너무 잘해. 맵을 아는 게 일단 크니까 내가 맵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맵을 모르니까. 너무 힘들었습니다. 완전 힘들어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구멍이님은 나는 대리다. 구멍이님 나 롤 대리다. 롤 대리다? 나 대리 맡겼다. 대리상창. 내 챌린저 대리다. 내 자세야 대리다. 내 자세야 대리다. 내 나이야 대리다. 내 자세야 대리다. 내 자세야 대리다. 저녁시즌 1부터 대리 받았습니다. 잠깐만 나. 퇴원했잖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코코님은 개구멍한테 한 거네요? 네 저는 지금 아까 가만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형님한테 나는 바람피고 싶다. 나는 심하잖아요. 야 두 칠이 그냥 그거거든. 코코 너무 심해. 야 좋다. 누가 하는 거야 그건? 내가 죽을 때가 아니에요 바나나님.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. 아니 두 칠이 이제 평생 안 만날 거야? 죽을 거야? 아니 벌칙은 벌칙이죠 형님. 야 나 바람피고 싶다. 야 바람피고 싶다. 아 바람피고 싶다. 아 못 듣겠어. 야 그리고 난 두 칠이 죽일 거야. 진짜야 이건. 미로님하고 항구님 하시면 돼요. 어 누구 먼저. 우리 미로씨 먼저 하죠. 아 그러믄님. 시구시구 싶은 사람. 제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바나나님한테 어 좋다 극딜이 간다. 하나님께서는. 나는 천양의 따깔이다. 아 천양. 천양. 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거 인정하는 부분인가요? 다 조용히 하고 듣죠. 집중하자. 녹음해야겠다. 아 싫어. 빨리 해 주시죠. 시간 갑니다. 아 싫어. 지금 천양이 지금 흐뭇하고 있어요 지금. 천양이 지금 어디에 있어? 제 방송이야. 방송 들어왔다. 흐뭇이래 흐뭇. 저거 천양이 시쳤네. 흐뭇. 이렇게 되면 초구한테 뭘 시키지? 나는 천양의 따깔이다. 나는 천양의 따깔이다. 나는 천양의 따깔이다. 뭐라니? 다시. 다시. 어 됐어. 나는 천양의 따가리다. 나이트라고 그랬어요. 다시 해야 돼. 나는 천양의 따가리다. 다시 하세요. 따까리. 자 연습. 따까리 해보세요. 따까리. 따가리. 따가리는 나이타고 따까리 끊어서. 따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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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따리 말고. 어? 따까리. 자 다시. 세 번 외치는 거래. 세 번. 네. 그거 치면 다른 거로 바꿔드릴까요? 왜요? 나는 천양의 왼쪽 뽕알이다. 자 조공형님의 제보였습니다. 나는. 천양의 따까리입니다. 아하하하. 천양의 저 똥쌀 때. 똥도 estás 눈 마치고. 천양의 땅은. 천양의 따까리 입니다. numerozos. 민준아의 반환은 비보였습니다. 천양의った서는 천양의 따까리입니다. 천양의 따깝 receive. 아 fuego와요. 천양의pfich. 천양의 따까리입니다. 천양의 따지 못 만들어. 천양의 따까리입니다. 천양의 따까리입니다. 천양의 따까리입니다. 소łos corpah이다. 뭘 시키지? 초록괴물님이네? 뭘 시켜야 되죠? 우리 초록괴물님에게는? 그 따까리에 난 그 똑가리 따까리다 따까리에 따까리다 아니야 그런거 말고 바나나는 나 초록괴물의 따까리이기도 하다 지질래? 어 진짜 가나요? 아니지 장난 아니야 3번만 하시면 돼요 3창 장난 아니야? 내가 좋은게 없잖아 내가 뭐야? 동네 부기야? 새끼야? 욕을 안그래요 네 맞습니다 하시죠 장난한.. 예? 장난이야 뭐 딱히 뭐 시킬까요? 우리 초록괴물님에게 센거 센거 니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유튜브가 갈렸된거 같아 아 내 유튜브는 사실 음란물로 구독자를 채웠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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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이거 저쪽 유튜브에 올리죠 아 나 지금 이거 녹화 안하고 있는데 아 저도 처음부터 녹화 안했어 나 게임만 녹화했지 잠시만 기다려 봐야 멘탈 좀 챙기고 나도 까먹고 녹화를 못했어 아 여러분들 게임플레이 한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 유튜브에 안 올리고 이것만 올릴게요 제가 아 빨리 법빵 빨리 법빵 자 빨리 해주시죠 선 야 빨리 해주시죠 삼창 나는 유튜브가 아니라 법빵 빕노이 다 하하하하하하 진짜같다 진짜같아 예? 나는 지금도 벗고있는거 아냐? 하하하하하하하하 바지올려 바지올려 나는 유튜버가 아니라 벗방비제이대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모두 수고하셨구요 지금까지 그 우리 테스트 BJ들 같이 레프트버데드 대전 한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멘트는 마지막 멘트는 법방 DJ가 마무리 하죠 가버려 가버려 자 뭐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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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수고하셨어요 유통 쏘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으면 좋겠다 예술이